2. 선급 비용 2. 선급 비용 비용 항목이 나올 수 있다. 이들의 본질은 모두 자산이다. 이걸 잊지 마셔야 되는 거죠. 이 자체는 비용이지만 앞에 선급자가 붙으면 자산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항상 7월 1일이 쉬우니까 처음이니까 쉽게 7월 1일 날 지급했어요. 지급하니까 비용인데요. 보편적으로 보험료를 지급했을 때 비용이라고 처리하죠. 그래서 보편적으로는 비용으로 처리하는데요. 이랬을 경우에는 우리가 지급했을 때 지급한 금액을 그대로 비용으로 보는 현금주의라면 이 비용이 그대로 맞아요. 그런데 우리 발생 기준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해당이 되잖아요. 그런데 결산은 지금 뭐냐면 2019년은 여기 앞에 지금 생략되어 있지만 여기에 지금 뭐예요. 1월 1일부터 이게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단기 보험료가 돼서 이 부분은 뭡니까? 단기 보험료가 아니더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나라 얘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지금부터 하나씩 같이 보도록 하는데요. 특히 성급보험료, 성급비용은 특히 많이 나왔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별표 치시고 잘 정리하셔야 돼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이 그림은 7월 1일이라고 돼 있지만 이 앞에 1월 1일이 있더라.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게 12월 30일이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비용을 발생한 걸 따지는데 지급한 게 지금 기중에 이때 지급했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귀속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단기에 이 8만 원이라는 보험료를 나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방법은 지금 뭐냐면 비용 계정으로 처리한 경우를 공부했죠. 그러니까 나는 지급했을 때 이 8만 원이 모조리 비용이 된 거예요. 모조리. 그게 비용 처리법. 모드 비용. 그 문제는 뭐냐면 비용으로 처리했다면 얘는 단기 순익이 100% 마이너스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8만 원의 귀속은 단기 순익은 여기까지인데 2019년은 여기에 대한 비용이 지금 마이너스가 돼버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비용이 과대되거나 수익이 과대되거나 과소되면 결국 이익이 왜곡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정하는 건데 그럼 얘가 이제 과대가 되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럼 이 과대된 걸 어떻게? 없애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이게 2연이에요. 그런데 어떤 금액을 없애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선생님. 그럼 이 어떤 금액이죠? 이거죠. 그렇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미경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24만, 죄송합니다. 8만 원이죠? 8만 원 중에서 경과가 6개월, 미경과가 6개월이잖아요. 이렇게. 똑같이 6개월, 6개월이지만 나는 경과되지 않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된다? 없애는 붕괴를 해야 된다. 미루는 붕괴를 해야 된다. 2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용의 감소니까 대변. 그렇죠? 그럼 우리는 얘는 발생이고 이거니까 이렇게 없어지죠. 그러니까 보험료는 얼마가 되겠어요? 4만 원이 정확하게 계산되고. 그리고 이 4만 원 없앤 금액은 미리 지급한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자산의 증가, 선급보험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붕괴를 하면은요. 여러분 보세요. 자, 만약에. 중요하니까 자세히 해봅시다. 만약에 이 7월 1일 날 회계처리만 내가 회계처리하고 손익계산서에 올라가는 보험료는 그냥 냅두면 어떻게 된다? 8만 원이 기록되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수정분개로 인해서 이 선급보험료가 이렇게 해서 2연이 되죠. 이게 얼마로 바뀌어요? 자, 6개월 발생분 4만 원으로 정확히 계산되잖아요. 이게 바로 수정분개의 능력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아까처럼 또 연습해봐요. 자, 지금 제가 여쭤봅니다. 첫 번째 Q. 단기순이익에 미치는 효과. 자, 단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누가요? 이 수정분개가 단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수정분개와 수익과 비용의 방향성을 보시면 된다. 여기는 지금 비용밖에 없죠. 비용이 감소되면 이익에 증가할까요? 감솔까요? 이익에 증가할까요? 감솔까요? 물어보면 괜히 어렵죠. 그렇죠. 비용은 그렇죠. 비용의 발생은 감소지만 감소는 증가죠. 빼기니까. 그래서 얘는 증가가 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이 분개를 안 할 때 비용이 과대가 돼서 이익이 과소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개를 해야지 둘이 쿵 쳐서 맞게 된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만약에 이 수정분개 누락하면 어떻게 돼요? 이익에 소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이익을 증가시키는 분개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해 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항상 생각하세요. 수정분개가 이익에 미치는 효과 기억하시고 그 수정분개가 누락했을 때 그 누락했을 때 수익과 비용에 영향을 미쳐서 이익에 어떤 영향이 있는가 이게 이제 시험 문제의 대표적인 스타일이다. 꼭 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이거 되게 중요하고요.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자, 기중회계 처리가 비용이 아니면 얘기는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건 자산으로 처리했을 때 방법이 또 있어요. 옛날 시험들은요. 여러분 그냥 이것만 나왔어요. 이것만. 그런데 요즘 스타일은 뭐냐면 이걸 대체적 회계 처리 방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용 처리하는 게 대세였지만 최근에는 실질개정, 자산부채 자본을 강조하니까 자산계정으로 처리하는 방법들이 시험에 잘 나온단 말이죠. 20회 기출도 나왔었죠. 그래서 성급보험료로 처리할 수 있다. 이거는 전개항을 보시면 되겠고. 이건 뭐냐면 지급시 자산 처리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 회사는 아까 지금 제가 이렇게 그림이 똑같은데요. 1월 1일이 있고요. 12월 30일이 있고요. 7월 1일이 있고요. 이게 6월 30일 이렇게. 이게 1년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1년이거든요. 이렇게. 이게 1년이에요. 네? 1년인데. 자, 여기 보시면은 이때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험료를 지급해요. 그런데 지급했을 때 자산으로 지급했단 말이에요. 자산으로 처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단기 비용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요. 비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아무것도 기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비용이 소다, 대다? 소가 된다는 얘기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기만에 뭐 해야 되죠? 비용을 비용이라 불러줘야 되죠. 그런데 이때 비용은 미경과가 아니라 뭐가 된다? 경과분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8만 원 곱하기 몇 분의 몇? 12분의 6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비용을 비용이라 불러줬죠. 자, 그럼 여러분 보십시다. 이 분개로 인해서 누구에 미치는 영향? 단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자,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 항상 수익과 비용을 쳐다본다. 자, 이 문제는 지금 비용이 자기 자리에 있죠. 그럼 단기순이익에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만약에 이게 누락했으면 비용의 손은 이게 뭐가 되죠? 과대가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줄일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런 관계를 번거롭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과정을 거쳐야지 여러분이 이런 흐름들을 정확하게 알고 문제를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해되셨죠? 꼭 좀 확인해 주시고 특히 성급용은 중요하다는 거 확인하시고 나중에 제가 기본 9월 달에 기본 과정 들어갈 때 요팔 때 할 때 객관식 확인하잖아요. 그때 기출문제에. 그때 다시 한번 확인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수정분개는 뭐예요? 얘가 틀어졌기 때문이다. 그럼 얘가 어떻게 틀어졌는가를 반드시 주목하시라 이겁니다. 그래서 자산 처리했느냐, 비용 처리했느냐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확인을 꼭 부탁드리고요. 별표 쳐놓고 성급비용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발생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 수익을 수익이라 부르고 비용을 비용이라 부르기 때문에 이건 거의 안 틀리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보세요. 미수. 아직 받지 못했죠? 미수는 자산일 것 같아요. 미수금이라는 게 있었죠? 상품 아닌 거 갖고 생긴 채권. 근데 그거하고는 달라요. 미수는 붙으면 자산인데요. 이때도 여기 수익에는 무수이 많은 수익계정이 대입될 수 있어요. 이자 수익인 이자, 임대료인 임대료. 수수료 수익 이렇게 등등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수익계정이 대입해서 미수 수익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얘는 자산인데. 자, 그럼 이게 언제 생기냐. 발생이라는 것은 미루는 게 아니라 그냥 인식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수익을 수익이라 하니까 대변. 비용을 비용이라 하니까 차변에 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별로 안 어려워요. 자, 보시죠. 이 회사가 대여금이면 채권이죠. 돈 빌려줬어요. 그럼 돈을 빌려주면 우리는 무엇을 받을 생각하고 빌려주죠? 이자. 이자 수익이에요, 비용이에요? 수익이잖아요. 그럼 나는 대여금이 지금 단기 대여금이 500만 원인데 그럼 1월 1일부터 어떻게 12월 30일까지에 대한 1년분 자, 500만 원에다가 연 3%래요. 그럼 나는 500만 원의 원본에 대한 과실을 나는 수익을 수익이라 불러줘야 되거든요. 이걸 발생이라고 해요. 돈을 받았던 거랑 상관이 없어요. 그럼 이거 곱하기 원금을 내가 회수하지 않은 한 12월 30일까지 원금을 가지고 있는 한 그 과실 이자는 단기 수익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 곱하기 3% 하면 이게 얼마입니까? 5, 35니까 15만 원이잖아요. 이 15만 원이 이자 수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기중에는 바쁘니까 단기 귀속이 얼마고 따지지 않죠. 뭐만 기록했겠어요? 받은 것만 기록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니까 지금 보니까 상반기 하반기를 못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상반기는 12분의 6만 받은 거예요. 그럼 얘는 현금 받으면서 이자 수익으로 잡혔겠죠, 이렇게. 그런데 뭡니까? 하반기. 이 나머지 7만 5천 원은 기록이 안 된 거죠. 이 장부에 안 받았으니까 장부 기록이 안 된 거. 우리 이걸 뭐라고 하죠? 미개상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기록이 안 됐어요. 현금주이면 이 7만 5천 원이 수익이 맞거든요. 받은 게 수익이니까. 우리는 발생 기준이니까 원본이 살아있다, 이겁니다. 그럼 과실인 나머지 7만 5천 원도 단기 수익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수정공개 해주라 얘기죠. 그럼 수익을 수익이라고 하니까 어느 변에? 대변에. 그렇죠? 그리고 아직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계정 붙여줘요? 미수 수익을 붙여주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보니까 돈 받은 건 얼마밖에 없어요, 여러분? 7만 5천 원밖에 없잖아요, 이게 지금 돈 받은 거 상반기. 그런데 지금 내가 이거를 갖다가 기만에 나머지 못 받은 걸 기록 안 해버리면 기록 안 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이자 수익이 과소되고 수익의 과소는 이익의 과소가 되겠죠. 여기까지 되나요? 그러기 때문에 기말의 발생을 인식해야 되겠죠. 이익 쏘니까, 수익 쏘니까 수익을 수익이라고 불러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됐나요? 그래서 이거와 이거이가 만나니까 모두 얼마가 된다? 15만 원이 된다 이거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 앞에는 뭐예요? 이중성이니까 여기도 뭔가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아직 못 받았으니까 미수이자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대부분 이런 과정을 생각 안 하고 미수이자, 자산의 증가, 플러스,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문제해석 능력이 어떤 문제는 맞고 어떤 문제는 틀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두시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여러분이 이렇게 순발력에 대응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수정분개해서 수익이 기중의 거와 수정분개 더해지니까 모두 얼마? 500만 원 곱하기 3%, 5, 3, 15, 15만 원. 맞죠? 이게 수정분개의 능력이다. 자, 그럼 이게 이익에 미치는 효과는 어떻게 돼요? 수익의 발생, 이익의 증가죠. 누락은, 이익의 감소죠. 뭐 그런 거 연습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몇 번 해보시면 자연스럽게 돼요. 자, 그다음 비용입니다. 자, 이 비용은, 자, 보시면은, 이 비용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지금 뭐냐면 매월 급여가 200만 원씩인데 2개월 못 지급했다. 그럼 어디까지? 그럼 어디까지? 10월까지 지급했네? 그러면 200만 원 곱하기 몇 개월? 10개월이 지급됐으니까. 자, 내가 10개월 동안에 차변의 급여, 대변의 현금 붕괴했겠죠. 그럼 비용은 이미 얼마가 기록돼 있을까? 지급한 2천만 원만큼 기록돼 있을 것이다. 자, 만약에 현금주의라면 이게 답이에요. 지급한 게 비용이니까. 그러나 발생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 갑사원은 여전히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단기 직원한테 급여를 줬든 안 줬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발생 기준은. 귀속이 중요하다고 했죠. 그럼 몇 개월? 나머지 2개월에 대한 비용도 단기 비용이다, 비용이 아니다. 비용이다. 이게 발생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급했어요? 못 지급했어요?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죠. 미지급급여가 된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미지급이라는 것은 부채죠. 이 뒤에 있는 비용에다가 미지급급여, 미지급임차료, 미지급이자 이렇게 무수히 많은 이름이 대입돼서 부채의 계정과목으로 생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비용이라고 쓰는 것은 일반화된 표현이죠. 공부할 때 보면. 구체적으로 대입을 해보면 미지급 비용 대신 급여라는 비용, 임차료라는 비용, 이자 비용이라는 게 다 대입될 수 있다. 그러면 거기 보시면, 여기 지금 보세요. 여러분. 여기 구두로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200만 원씩 10개월 지급했으니까 2천만 원이 2천만 원이죠. 그런데 지금 2개월 못 줬다 했잖아요. 내가 만약에 기말수 정보를 안 했어. 이걸 만약에 안 했어, 이렇게. 이걸 만약에 안 했다면 어떻게 되죠? 비용이 소가 되잖아요. 여러분, 비용이 소가 되면 이익은 어찌 되나요? 비용이 작아지면 적게 빼니까 이익은 과대가 된다. 이익하고 자본은 같이 움직여요, 이렇게. 오래부터 나왔잖아요, 이런 거. 지금부터 연습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익이 과대가 되는 건 정상이 아닌가 이렇게 안 하고 싶은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런 붕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과소가 됐으니까 과소된 비용의 발생분을 차변에 기록하고 대변에 부채를 기록해요. 알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급여, 여기 급여 2,4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게 200만 원 곱하기 2개월이니까 400이잖아요. 그래서 총 내가 단기의 급여는 모두 얼마다? 2,400이고 부채는 400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2연 발생의 항목을 봤는데 지금 선수수익, 선급비용, 미지급비용, 미수수익을 봤고요. 이 소모품 개정 수정도 2연 항목에 속하는데 여기도 뭐예요? 회계처리가 2개거든요. 2개예요. 그럼 똑같아요, 선급비용, 선수수익처럼. 내가 어떻게 처리했느냐? 처음에 보니까 자산 처리했다. 그 다음에 비용 처리했다. 그러면 자산 처리했을 때, 비용 처리했을 때라서 수정 분개가 달라지겠죠. 이거를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 봅시다. 자산 처리했다는 건 뭐냐면 소모품을 사잖아요. 샀을 때 모두 자산으로 처리하는 거라. 그 자산의 이름은 뭐라고 그래요? 소모품.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그러면 이제 이 자산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사용으로 본 거예요. 미사용으로 본 거예요. 모두 안 쓸 거라는 전제가 안목적으로 있는 거죠. 자산이니까. 이렇게 해놓고 내가 아무 분개가 없어. 수정 분개가. 그러면 이 회사는 소모품과 관련된 비용이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말에도 여전히 소모품 안 쓴 게 얼마가 있어야 되죠? 4만 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거기 문제를 보시면 소모품이 기말에 남아있는 게 얼마래요? 여러분? 4만 원 주고 샀는데 얼마 남아있답니까? 거기 보니까 3만 원 남았대요. 미사용액. 261조. 됐나요? 미사용액이 얼마? 4만 원 남았죠? 3만 원 남았죠? 그럼 여러분, 내가 4만 원 줬는데 4만 원 주고 샀죠? 그런데 3만 원 남았으면 나는 얼마 쓴 거예요? 응? 만 원 썼죠? 그러니까 그러면 기말에 내가 자산으로 썼다는 것은 모두 안 썼다는 전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기말에 무슨 분개해야 될까? 사용분을 분개해야 되죠? 그리고 사용분이라는 것은 전체 금액 4만 원 중에서 기말에 남아있는 미사용 이거 3만 원을 빼면 얼마가 남는다? 만 원이 남는다 이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분개 만 원만큼이 얘가 더 이상 만 원은 썼으니까 미사용이 아니죠? 자산을 쓴 만큼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자산은 얼마가 됩니까? 3만 원이 되겠죠? 얼마에서? 자, 내가 산 4만 원에서 쓴 것만큼 뺐으니까 얼마가 남았어요? 3만 원이 된 거죠? 그리고 이 만 원은 뭐예요? 쓴 거죠? 그러니까 무슨 항목이 됩니까? 비용이 되더라 이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개가 있어야지 자산을 나타내는 재무상태표의 소모품은 3만 원 미사용액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분개를 통해서 사용한 만 원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까지 됐나요? 그렇죠? 여기시면 잘 나오죠. 그럼 만약에 여러분 이게 자산이 아니라 비용일 수 있잖아요. 잘 보세요, 여러분. 자, 내가 소모품을 구입했을 때 모두 쓴 걸로 회계 처리할 수 있잖아요.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를 잠깐 해보면 이거죠. 그럼 뭐가 나왔을까? 비용이 나온 거예요, 비용이. 자, 그리고 수정분개가 없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다 쓴 거죠. 그런데 지금 실상은 얼마예요? 안 쓴 게 3만 원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비용 처리했을 때는 어떤 수정분개를 해야 돼요? 안 쓴 거 분개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정, 내가 기억이 잘 안 나오고 그러시면 그냥 정 마지막에까지 안 되면 이걸 외우셔야 돼요. 비용했을 때는 기만에 뭘 분개한다? 미사용액, 이렇게. 아시겠죠? 지금 시간이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보시고. 그럼 안 쓴 거를 분개해야지 정확하게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출발이 다르고 수정분개가 달라야지 똑같아질 거 아닙니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똑같지 않은데 똑같은 방법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없는 분들은 없는 데 맞춰서 적합한 학습방법을 택해야 되는 거와 똑같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미사용액이 얼마예요? 아까 3만 원이라고 나와 있었잖아요, 문제에서. 그럼 3만 원만큼은 아직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얘를 털어버리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회계는 차변 쪽에 있는 거 없애려면 대변으로. 대변 쪽에 있는 거 없애려면 반대로 보내면 돼요. 그게 팔료수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주 정확해요. 그러면 나는 이제 발생을 받는, 모두 이거를 우리가 발생이라는 것은 뭐냐면 비용은 모두 뭐로 봤어요? 사용으로 본 거예요. 그런데 이 안 쓴 게 3만 원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용의 반대쪽에 던져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없어지죠? 그리하여 만 원이 되잖아요, 이렇게. 이게 분개인 거예요, 여러분. 분개가 필요 없는 게 절대로 아니라고요. 제가 왜 강조하냐면 작년 학생 분 중에서 이제 다시 공부하시는 분인데 이 분개를 안 하고 공부를 하셔서 나중에 되게 고생하신 걸 제가 봤거든요. 중간에 오셨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늦어도 기초는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순환 과정의 이런 리듬을 여러분이 아셔야지 회계가 좀 이해가 되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는 뭐 지금 썼죠, 미사용. 얘는 그대로 자산이 증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출발이 다르지만 결론이 같아지는 건 누구 때문이다? 이것 때문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 내가 어떻게 처리했지? 비용 처리했구나, 기말에는 미사용액. 자산 처리했구나, 사용분.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죠. 이때 이제 문제가 세련되지니까 어떻게 나오냐면 요즘에 이렇게 많이 나와요. 나는 자산 처리했어요, 비용 처리했어요,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여러분 기중에 회계 처리가 있는 시산표가 뭐예요? 수정 전입니까? 수정 후입니까? 수정 전 시산표죠, 그렇죠? 이 수정 전 시산표에 있는 금액이 소모품이다. 소모품 4만 원이다, 이거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수정 전 시산표에 소모품 비다. 자, 이게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뭔지를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된다. 자, 그 얘기는 나는 자산 처리합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수정 전 시산표상의 소모품이, 소모품 계정이 4만 원입니다. 그럼 나는 무슨 처리법? 자산 처리한 거고요. 그 다음에 나는 수정 전 시산표에 소모품 비가 4만 원이다. 이 얘기는 나는 뭐죠? 비용 처리한 거예요. 그래서 수정 전 시산표의 계정 과목의 이름은 나의 회계 처리의 선택을 보여준다. 그럼 얘는 뭐다? 자산 처리법. 얘는 뭐죠? 비용 처리법,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정 전 시산표 다음에 무슨 붕괴가 나오죠? 수정 붕괴가 나오고 이 수정 붕괴 차변과 대변을 반영한 다음에 시산표가 뭐죠? 수정 후 시산표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복습해 보면 자산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모두 미사용으로 전제한 거죠. 그러니까 수정 붕괴가 뭐가 필요한다? 사용분이 나와야 된다. 자, 이런 게 정리가 돼야 되겠고 아까 말씀드렸죠? 얘는 모두 비용으로 받으니까 모두 쓴 걸로 받죠. 얘는 뭐가 나와야 돼요? 사용분, 미사용분? 미사용분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여기에 있는 금액은 둘이 갖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갖죠. 그렇죠? 갖게 된다 이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갖기 위해서 이 붕괴들이 이렇게 다른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손익의 결산 정리에서 여기까지가 제일 중요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 회계 처리를 통해서 숫자가 움직이고 개정 과목의 금액이 확정되는데 이 기말 정리상의 효과, 능력은 뭐냐? 기준의 잘못된 수치를 올바로 고치고 정확한 금액을 만들기 위한 작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읽는 연습을 하는 게 여러분의 학습 내용이라 이거예요. 아시겠죠? 특히 이익에 미치는 효과는 누구만 쳐다본다? 얘만 쳐다보면 돼요. 수입 비용. 수입 비용의 향방을 보시면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게 하나 나왔는데요. 이거는 사실 손익의 결산 정리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걸로 이제 맞춰요. 그래서 잠깐만 다시 한번 이거 말씀을 잠깐 드리면 지금 잘 봅시다. 여러분. 복습만 이것만 해볼게요. 자, 여러분 한번 쭉 봅시다. 이 결산 정리 유형에서 지금 저희가 한 게 뭐냐면 손익에 대한 결산 정리를 했다. 그럼 손익이라는 게 뭐다? 수익 계정, 비용 계정을 얘기하고 이걸 우리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느냐? 잊지 말아라. 얘네 둘 계정을 보면서 멍하니 있으면 안 되고요. 얘는 이익의 증가 요소고 얘는 이익의 감소 요소죠. 그래서 여기서 이거 뺀 게 뭡니까? 단기 순이익이기 때문에 이 계정들이 나온다는 것은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올바른 단기 순이익 묻는 문제 나오고 이익에 미치는 효과 묻는 문제 나오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단기 순이익의 산식의 구성 요소가 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이거 수익 계정, 비용 계정 이걸 손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이게 이제 제대로 기중에 제대로 됐으면 수정 분개가 없는데 기중에 틀어졌기 때문이다. 기중에 내가 과대가 될 수 있고 과소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수정 분개를 통해서 과대 됐으면 줄이고 그다음에 과소면 늘리면 되겠죠. 그래서 올바른 금액을 맞추는 과정을 결산에 대한 손익에 대한 결산 정리라고 하는데 이때 이제 계정 과목이 수익이나 비용을 줄이고나 늘리면서 상대 계정이 있죠. 그때 이어오는 수익을 줄이고 있는데 선수 수익은 뭐예요? 부채죠. 부채. 자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대체적 회계 처리 방법이 있다. 수익을 내가 받으면서 수익 계정 쓰지 않고 부채로 기록했을 때는 단기의 경과분, 단기 거를 기록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자 그다음 선급비용, 선급비용도 비용 처리하는 방법이 있죠. 그럴 때는 내가 과대 계정 했으니까 미경과분에 대한 회계 처리가 필요하고 이것도 내가 자산으로 처리했으면 비용이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얘는 단기 경과분, 비용 분개가 나와야 된다는 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발생은 미수 수익은 뭐예요? 수익이 과소 계산된 거죠. 미계산. 그래서 수익을 수익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뭡니까? 미수이자가 생기는 거. 미수 수익이 생기는 거죠. 자 그다음에 비용은 미지급비용.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기준의 수익, 비용이 과소 계산됐죠? 그래서 기말에 비용을 기록하고 자 그러면 2000 더하기 400이니까 2400이 되겠죠. 그리고 등장하는 게 미지급급이라는 부채 계정이다. 자 마지막으로 소모품. 자 이 소모품은 샀을 때 내가 자산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다 이거예요. 자산으로 처리하면 이게 자산으로 처리했는데 하나도 안 썼어. 그러면 수익 분개 필요 없죠. 근데 얘는 지금 어? 안 쓴 게 3만 원밖에 안 남았죠? 그럼 얼마 쓴 거예요? 만 원. 그럼 얘는 자산 처리하면 무슨 분개하고? 사용분 분개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비용 처리했으면 다 썼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럼 안 쓴 거 분개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따져가면서 이걸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게 다르게 처리하면 결론은 둘 다 같다. 자 보세요 여러분. 자산 처리했을 때 기말에 소모품은 3만 원이죠. 비용은 만 원이죠. 자 그 다음에 비용 처리했을 때 자산은 3만 원이죠. 비용 만 원 똑같죠. 자 출발이 이렇게 달랐지만 여기에 상응하는 분개를 해줌으로써 결론은 같다. 아시겠죠? 되게 중요합니다. 이건 여러분 제가 다음 과정에 기본 과정 할 때 여기 다시 하거든요. 그때 객관식 문제 다시 한번 접목하시고 이거는 일순환 때부터 접수해 주시면 좋을 듯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품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여러분 상품이 무슨 계정이죠? 자산 계정이죠. 자산 계정인데 얘는 무슨 자산? 자산은 제가 돈 되는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미래 경제적 회의. 그런데 우리가 이 현금화되는 것, 경제적 자원이 현금화되는 것은 여러 가지 형태로 현금화가 되죠. 현금 자체도 있고 또 무슨 목적? 판매 목적도 있고 이렇게 영업활동에 사용되면서 돈 버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럼 상품은 무슨 목적일까? 판매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재고 자산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상품이 중요한 이유는 얘가 팔리면 매출이라는 수익을 일으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원가, 매출 원가 계산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품 계정 정리는 자산이고 그런데 일단 보면 단일 상품 계정은 이 상품 계정 하나만 가지고 상품을 샀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상품의 증가. 상품을 팔았어요. 상품의 감소. 이렇게 처리하는 거죠. 그렇죠? 단일로 이거 하나하고 다 처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린 지금 하는 건 뭐냐 하면 분할인데요. 상품을 샀어요. 그건 매입 계정. 상품을 팔았어요. 매출 계정. 그리고 우리가 상품을 사서 팔고 남아있는 게 있잖아요. 이걸 뭐라고 그래? 재고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재고는 기초에 있는 재고도 있고 단기 기말 재고도 있죠. 그래서 그 기초와 기말을 기록하는 걸 2월 상품 계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매출 원가는 뭐냐면 이 매출은 판 거잖아요. 팔았을 때 마진 붙이기 전에 창고에 나간 원가. 이게 뭐냐면 창고에 이렇게 물건을 쌓아놓잖아요. 선생님 이렇게. 그런데 이 중에서 100이라는 숫자가 있다고 볼게요. 이 중에 70%가 나갔어요. 그럼 얼마짜리가 나갔죠? 70원짜리가 나간 거잖아요. 70%니까. 이 나가서 이대로 팔리지 않죠. 여기다가 마진을 붙여서 파는 거 아니에요? 이 마진 붙인 걸 매출액이라고 하고 이 창고에서 나간 코스트 원가를 뭐라고 한다? 매출 원가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수정 분개에서 이 매출 원가를 하는 게 있어요. 이거 실사법에서 하는 건데 다 하는 건 아니고 이 매출 원가를 70을 잘 계산해야지 이익 계산이 적정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계산을 수정 분개하는 애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분개가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어지러워질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단 한번 들어보시고 저희가 이거는 상품 매매 거래 6장, 7장 재고에서 다 공부하니까 그때 또 한 번 더 공부해요. 일단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재고 조사법이라는 재고 자산의 기록 방법이 됐을 때 이 매출 원가가 기중에 계산이 안 될 거랑 해요. 그래서 그때 하는 방법인데 잠깐 계열을 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사례가 하나 나와 있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사례를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 이제 우리 생각해 봐요. 창고, 창고. 창고를 생각해 봐요. 지금 거기 자료 갖고 한번 해보실다. 그 기본 자료. 기초 재고가 얼마 있대요 여러분? 기초 재고가 창고에? 얼마 있어요? 극단적인 예예요 거기. 기초 재고가 얼마 있어요? 거기 262쪽에? 얼마예요? 기초상품 재고액이 얼마예요? 100원이죠. 여러분 이 100원의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한번 생각해. 100원의 의미. 이 분개는 조금 못해도 괜찮아요. 나중에 다시 하니까. 내용은 좀 아실 필요가 있다 이거죠. 뭐 하는 작업인지는 아셔야죠. 이 100이 뭡니까? 기초 재고라는 것은 지난달에 안 팔리고 넘어온 재고예요. 이번에 팔려야 되겠죠. 이게 기초 재고예요. 원가입니까? 몇 가입니까? 원가. 몇 가는 마진이 붙어있는 거고 원가는 마진이 안 붙어있는 건데요. 재고는 원가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매입을 했죠. 거기 매입 얼마 했대요. 며칠날? 5월 20일 1600 외상 매입했죠. 이렇게. 일단 내용을 이해해야 되죠. 기중에. 근데 내가 매입했는데 세상에 보니까 옷이 딱 붙어있어. 찢어져 있어. 결국 우리가 물품에 하자가 있죠. 이 하자가 있을 때 물품을 반품하는 게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뭐라고 됐습니까? 하자가 있어서 불량품이 있어서 100을 반품했다고 그랬죠. 그럼 이만큼은 100이 취소가 된 거니까 더 이상 매입이 아니죠. 이 회계처리 이따 공부할게요. 자 그럼 이 회사는 팔 수 있는 원가가 모두 얼마입니까?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팔 수 있는 원가. 창고에 있는 원가가 판매 가능 원가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1600이면 1500이잖아요. 1500에다 100도 하면 1600이잖아요. 우리는 기초. 내가 지금 여러분 사장님이라고 생각해봐요. 내 창고에 지금 원가를 가지고 팔 수 있는 금액을 판매 가능액이라고 하거든요. 그 판매 가능액은 얼마? 100 더하기 1600 마이너스 100이죠. 그럼 모두 1600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인생이 둘로 나뉜다는 거예요. 창고에 이렇게 이쁘게 1600의 원가가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창고에 1600의 원가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까지 됐죠? 그럼 여러분 이 1600의 원가가 어찌되게 상식적으로. 얘의 목적이 뭐예요? 장사하려고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둘 중에 하나죠. 장사했거나 아니면 못했거나. 이걸 뭐라고 그래요? 판매됐거나 미판매됐거나. 판매돼서 나가는 원가가 매출원가예요. 이걸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안 팔린 원가는 다음 길을 고려해야 되죠? 얘가 자산인 기말 재고란 말이죠. 그런데 문제에서 보니까 얘가 200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200이라고 나와 있죠? 그럼 얘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1,400이라는 원가가 되는 거죠. 그럼 이 1,400이라는 원가가 창고에서 나가서 세상으로 나갔단 말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팔렸는데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장사한 것을, 그러니까 벌어들인 것은 이거죠. 이건 벌기에서 들어간 대가란 말입니다. 이건 비용이고 이건 수익이죠. 제가 그랬잖아요. 둘이 만나야 된다고. 그럼 이 사이에는 뭐가 있겠어요? 이익이라는 것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중요한 건 그러면 요금액과 요금액이 잘 계산되면 얘가 나오겠죠? 이건 거의 확정이기 때문에 이 1,400 계산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수정분계로 하는 애들에 대해서 얘기해보자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 매출액은 지금 얼마예요, 여러분? 거기 기중에. 얼마에 팔았어요? 2,000원에 팔았죠? 근데 거기도 취소분이 있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애누리. 이 애누리는 물건에 하자가 있을 때 값을 깎아준 거예요. 자, 얼마입니까? 200이죠?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순매출액이라고 하는데요. 순매출액이 1,800이잖아요. 자, 해석해봅시다. 아, 나는 창고에서 기초에 100원이 있었어요. 이번에 매입한 게 1,600인데 취소가 100이 있었네? 그래서 모두 팔 수 있는 원가가 1,600. 그중에서 내가 팔린 원가가 얼마? 1,400. 남아있는 게 얼마니까? 200이니까. 그러면 1,400짜리가 얼마에 팔렸다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 1,800에 팔렸다고 해석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거와 이거의 차이가 이익이 되겠죠? 이거죠. 됐나요? 우리는 왜 수정분기를 통해서 얘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느냐? 이 세 가지 요소로 인해서 얘가 결정되죠. 그래서 이 결정된 숫자가 1,400이면 이익이 얼마입니까? 1,800에서 400 빼니까 400이지만 만약에 얘가 1,000이면 이게 800이 되는 거잖아요. 됐나요? 그래서 매출원가 계산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 얘기에 대해서 지금 해보겠는데 자, 이때 여러분 이제 제가 보세요 여러분. 기중회계 처리가 있고 수정분개가 있는데 기중회계 처리는 여기서 뭐냐면 그냥 하시면 어렵게 느껴지니까 기중회 회계 처리는 이런 게 기중회 회계 처리죠. 사고 취소하고 또 누가 기중회계 처리일까? 이것도 기중회 회계 처리죠. 팔고 취소하고 됐나요? 그러면 이제 얘는 기중회 회계 처리니까 기록이 돼 있을 거고 얘도 기록이 돼 있겠죠? 그러면 요거 계산은 누구하고 누구를 고려하면 돼? 얘네들은 기록이 안 돼 있잖아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 기록이 안 돼 있는 이런 것들을 얘하고 같이 우리가 1,400을 구하기 위해서 매출원가 계정이 등장하는 거예요. 요 회계 처리는 한번 해석해 보고 그 회계 처리의 순서가 결국 매출원가 등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말씀드린 건데 이게 어떤 계유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처음이니까 요게 기중회 회계 처리할 때 어떻게 기록됐고 어떻게 정기됐고 여기서부터 저희가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준거래까지 보고요. 잠깐 쉬겠습니다. 지금 뭐 하는지 아시겠죠? 대부분 이거 많이 어려워서요. 처음 할 때. 그리고 이거는 혹시 이거 어려우신 분들은 이제 붕괴가 아직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체 붕괴하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어렵게 느낄 수 있는데 이건 저희가 이제 상품에서 또 다시 공부하니까요. 버리지 마시고 잘 들으시고 그때 또 다시 한번 들으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어요. 자, 요게 좀 자료죠? 자, 봅시다. 자, 기중회계 처리부터 봐요. 여러분, 기중. 자, 5월 20일 날 물건을 샀죠? 그랬을 때 요렇게 회계 처리하는 것은 이제 실사법이라고 하는데요.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했을... 상품을 매입했죠? 그러니까 부채죠. 부채. 외상이니까. 그때 부채 이름을 미지급금이 아니라 뭐라 한다? 매상, 매입금 또는 뭐라고 그래요? 매입 채무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매입이라고 기록해요. 자, 이렇게 기록했다가 이 1600 중에서 100이 불량품이래요. 그럼 불량품이라는 것은 이 1600이 1600이 아니죠. 반품하게 되면 없애버리잖아요.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근데 이때 이 마이너스가 되면서 부채도 감소해야 되겠죠. 안 산 거니까. 그래서 100도 마이너스가 돼요. 다만 요 매입 100을 직접 빼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간접 계정 썼다가 기말에 빼는 방법이 있어요. 요 매입 에누리아 환출은 매입의 차감이에요. 결국 나중에 여기서 빼게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을까? 매출. 자, 이것만 하고 잠깐 쉴게요. 자, 물건을 팔았네. 매출이 되죠. 수익이에요. 이때 우리가 상품을 팔고 생긴 외상채권을 외상매출금이라고 하고 이 외상매출금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매출채권이라고 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하자를 에누리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출이 어떻게 직접 뺄 수도 있지만 이게 간접 계정 나올 수 있다. 어쨌든 얘는 매출 차감이고요. 그리고 내가 200원만큼 덜 팔렸으니까 채권도 감소해야 되겠죠. 항상 이중적 시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기준거래는 이게 다예요. 자, 그럼 봅시다. 뭐가 문제인지. 자, 여러분 볼게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지금 우리가 기준거래를 붕괴했는데 상품은 그냥 기초기만에 나와 있고 자, 이거 보세요. 매입. 차별은 매입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직접 이 100원이 직접 매입해서 빠질 수도 있는데 이 문제는 간접 계정 썼죠. 그래서 이 100은 나중에 매입의 마이너스로 다시 수정 붕괴를 해요. 기말에. 어쨌든 이 매입 에누리와 한출은 이거의 차감이다. 그러니까 반대쪽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매출도 보세요. 매출은 수익에 발생이니까 대변이죠. 그런데 이거의 취소. 에누리니까 없애야 되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직접 뺄 수도 있지만 간접 계정 썼어요. 자, 여기까지 잠깐 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중에 회계 처리하고 첫 번째 만드는 시산표가 무슨 시산표? 무슨 시산표예요? 수정 전 시산표잖아요. 이렇게. 있는 그대로. 그러면 이때 이 상품은 무슨 상품일까? 기초구, 매입이고 매출이죠. 자, 이때 여러분 잘 보세요. 매입이 1600인데요. 이거의 차감 항목이 이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얘기는 여기서 이게 나중에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회계 처리에 따라 선택에 따라서 이게 간접 계정 안 하고 직접 매입해서 빼면 얘가 1500이 돼 있는 거예요. 간접 계정 쓴 거고. 제가 간접 계정 쓴 이유가 여러분 기출문제 옛날에 한 몇 해 전에 이 계정 거면 해석 문제가 나온 적이 있거든요. 방향성 이렇게 쓴 거고요. 그다음에 이건 뭐예요 여러분? 매출이 이렇게 있죠. 그렇죠? 대변이잖아요. 이거의 차감이 에누리니까 빼야 되겠죠. 됐나요? 이렇게 이제 기중에 회계 처리 이게 다예요. 그러면 기중에 회계 처리는 나는 무슨 금액과 무슨 금액만 나와 있을까? 여러분 요 노랭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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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요거를 빼게 되면 얘는 뭐가 되죠? 순 무슨 매입액이 돼요? 순 매입액이 되겠고 자 이 빨간 거 매출과 매출지수를 빼면 뭐가 되죠? 순 매출액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그냥 냅두면 단기 이익은 얼마가 되겠어요? 1800에서 1600을 빼게 된단 말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1500을 빼게 된단 말이죠. 300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보세요 여러분. 아까 창고 얘기했죠? 창고. 보세요 여러분. 이 회계 처리에 있는 것만 그대로 보면 기초가 얼마 있어요? 100이 있고요. 매입이 얼마 있어요? 1600이 있고 마이너스 100이고 이거잖아요. 이렇게 있고 매출이 지금 1800이니까 그냥 어떻게 됩니까? 요 순 매입과 순 매출이 만나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긴 누구를 고려 안 했냐면 바로 재고를 고려하지 않은 거죠. 재고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가 이걸 창고로 그려볼게. 요거만 합시다. 요거만 잠깐 쉽게요. 창고에 보시면 여러분 지금 이게 기초가 얼마 있어요? 여러분 기초가 100이 있잖아요. 그리고 매입이 얼마 있었어요? 1600이 있고 마이너스 100이죠. 취소니까. 1500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것들이 둘이 이렇게 만나서 둘 중에 하나로 나뉜다 그랬죠. 무슨 분? 판매분. 판매분 원가가 있고 아직 못 팔린 원가가 미판매 원가잖아요. 이 미판매 원가가 기말인데 이 기말이 200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200은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이 판매분 원가는 나는 모르죠. 그런데 이게 팔린 게 지금 이거 나와 있죠. 이게 얼마예요? 순 매출액이죠. 장사에서 판 거. 벌은 게 얼마예요? 2000에서 얼마 빼서 200 빼니까 1800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 문제는 요것도 안 나와 있고요. 기중의 회계처리는 요거가 회계처리가 돼 있고 기중의 회계처리는 요것만 회계처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냅두면 어떻게 되죠? 들어온 게 1500짜리가 1800이 팔린 것처럼 되죠. 그렇잖아요. 그냥 내가 아 1600원씩 사가지고 500원 취소해서 1500이죠. 그러면 1500원짜리가 이렇게 팔린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럼 이익은 얼마예요? 300으로 보잖아요. 300. 문제는 뭡니까? 기초가 얼마 있었어요? 100원이 있었고 안 팔린 게 얼마 있었어요? 200원이나 있었잖아요. 그럼 요것들을 무시한 처사란 말입니다. 이렇게 회계처리 안 하면 그래서 수정분개 기초와 기마를 요 매출원가를 구하기 위해서 요 세 개를 한 집에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한 집에. 요 세 개를. 요 세 개를. 그러면 더하고 더하고 빼면 얘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어디에 다 더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뭐죠? 매출원가잖아요. 그래서 매출원가라는 이름의 집을 하나 만들어서 기초 보내주고 매입 보내주고 그중에 안 팔린 거 빼주면 얘가 나오잖아요. 그쵸? 그게 바로 매출원가 등식이면서 수정분개가 되는데요. 여러분 제가 요거는 매출원가 등식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데 잘 들어보시고 대부분 어렵다고 생각하시거든요. 처음에는 대체분개니까. 그래도 한번 밀어붙여 보시고 난 너무 어렵다. 그러면 매출원가 등식만 먼저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때도 그냥 외우지 마시고 요 논리를 이해하고 외우시면 돼요. 매출원가는 뭐다? 팔았을 때의 창고 출구원가다. 됐죠? 그러면 그 출구원가는 매출액을 만나서 이익 계산하는데 얘가 계산되는 것은 안 팔린 기초 또 들어온 매입. 그중에 이게 이 둘이 다 팔렸다. 얘가 없다. 그럼 요거 두 개도 한 게 매출원가죠. 그중에 안 팔린 게 있다면 빼야 되고 모두 팔렸다면 이게 그대로 매출원가죠. 자 이런 관계성은 해석하셔야 된다. 이걸 다시 한번 보시고요. 수정분개 내용은 3교시부터 하겠습니다.